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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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그 우상만 깎아가지고 안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아무거나 다 베가지고 그냥 다 태워가지고 그냥 찌지고 뽑고 하는데 그냥 다 베가지고 써도 되느냐?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환경과 생명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하면서 살아올 때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터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예수님 오실 때 이사장 지구 역사관이 멸망할 때에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길래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거 다 심판받아가지고 언제나 다 타질 거니까 좀 앞당겨서 태우자 뭐 공기도 다 타서 없어지고 땅도 다 타서 없어질 거니까 미리 뭐 좀 땡겨서 태우는 건 어떨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게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차피 없어질 바다 뭐 어차피 없을 하늘 뭐 연기 좀 피운다고 뭐 괜찮고 뭐 세탁 뭐 해가지고 뭐 세제 막 좀 방류해도 괜찮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대사하며 너희는 모든 독서가 저저를 삼아 아주바하고 선영이름으로 침내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도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누구를 구원하라는 말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라는 말이죠 선교하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만 하려고 할 거니까 사람만 그냥 구원하고 나머지 뭐 뭐 돌보고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그냥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청지기로서 또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치유하는 이 이 세천사 의료선교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좀 이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이 환경보호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좀 환경을 아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환경보호자가 되어야 되는지 제가 네 가지 이유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과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난만상을 지으시고 사람만 이쁘다 그랬을까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시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만 이뻐하신 게 아니고 누구도 이뻐했어요 뚱뚱한 코끼리도 이뻐하시고 또 호도 잘 까먹는 청설모로 이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청지기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더불어 공중에 나는 새들과 육축과 동물들도 뭘로 만들었어요? 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체질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체질로 흙으로 만들어진 다른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그러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셨고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10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가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성들이 안신경이 되면 농토를 경적하지 않고 혹시 작년에 거두다가 낙복이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곡식들이 자라면 그 곡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너스를 주셨다 해가지고 알뜰하게 막 낚아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보령으로서 땅이 휴식을 취하고 농구들에 수화해서 열심히 농사인들을 도왔던 가축들로 쉬고 더불어서 남편이 없고 부모가 없어서 돌박을 사랑에 붙던 고아나 고아구나 또 잠시 그 동네를 지나가는 낙은애들이 그 휴식기간에 발생하는 곡식으로 먹고 살고 덤으로 누리도록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안신경이 일곱 번 지나가고 50년째 희년이 될 때에는 48년째 농사를 지을 때는 그 48년째는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3년 동안 먹을 따따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되면 그동안 지난 50년 안에 거래됐던 모든 부동산은 원소유주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가 죽었거나 해가지고 행방물명이 될 건 없어지면 그 소유주는 성전에 받쳐져서 궁극적으로 그 소유주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관리하는 정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주님의 관리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비후의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저를 불러받아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면요 내 모든 일을 세마라 정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임금이 청직이들을 세우고 임금의 시선들을 관리하게 임명을 했는데 그것이 잘 관리되었는지 그 주인과 조인이 어떻게 합니까 정산하는 과정인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맞춰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로서의 우리의 직돌이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정산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환경보호자가 돼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과 여전히 영광되어 있고 저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어만 없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셨고 수백 세대를 거쳐오지만 여전히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광되셔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담과 하와는 아니지만 그 후손으로서 여전히 청직의 사명을 계속 이어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혼과 인생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는이라 사람의 모든 생명 피조물의 모든 생명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리하심과 통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욕기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이 되어 신이 인택해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심으로 저에게 곡식을 주시기 생태계의 모든 순환하고 회전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관리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관영하고 폐괴해서 땅을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딸랑 노아의 가족 몇억 명만 남주에 들어간지 한 것이 아니라 말 못하고 고생하고 신음하는 이 동물들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보존하시는 세심한 배우와 사랑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정결한 것은 일곱상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정한 것들도 그 종류대로 짝을 지어서 방주 속으로 들여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계속 내리지 않으시고 비를 감하셨는데 노아가 그의 가족만 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무엇까지도 생각하셨어요? 들짐승과 육축도 배려하고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찬세기 9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노아가 그의 가족들과도 언약을 맺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보면 모든 생물 꼭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과 더불어서 뭐를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집행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관리자로 누구를 두셨습니까? 인간을 여전히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제일 많이 기억해야 될까요? 사람이 기억해야죠 사람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인간 후손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태도로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정지기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호세하스 2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하가 북방 이스라엘 부패한 북방 이스라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북방 이스라를 언젠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사람을 위해 사람만 언약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언약의 대상이 비조물들 이 천년계의 모든 생물들과 하나님이 다 언약을 세워서 다 하는 것입니다 10편에서 10편 기자는 여하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라이다 하나님은 아주 환경보호론자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종된 정지기들도 뭐가 되어야 될까요 환경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비조물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 자 이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말씀이죠 연락아 저 니누에 가야 되는데 다시 서로 도망가다가 다시 이제 붙잡혀와가지고 니누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참 기대밖에 놀라운 애들이 멀어졌죠 온 백성들이 젤 무릎을 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정답은 했지만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보호에 청직의 정신이 부족했던 이 연하 선주자가 이 성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와가지고 왜 하나님 빨리 불러 안 내리실까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하가 불러 안 내리니까 화가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근성읍 니루에는 좌우를 분배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잘 기억을 하래요 뭐도 있다 그랬습니까 육축도 많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만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 뭐도 생각하십니까 육축 그 성안에 사는 이를 돋는 가축들 동물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탕치 아냐 아냐 참 귀한 말씀이죠 공중이 나는 새들도 전부께서 기르실다 그랬습니다 노화범 12장 육제를 보면 그 참새 다섯이 아싸게 두 레 팔리는 것이 아니하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때로는 가치가 없어서 돈으로 돈으로 끼워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자격점과 직업이 계시는데 환경을 돌보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류에게 피조물을 돌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환경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함을 받았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병기 22장에 보면은 형제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는 못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주라 했어요 소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소가 설거지 한 물 부정물 먹으면 한 통 큰 통 한 통 남아집니다 그 안에 위장이 굉장히 크죠 소식 동물이니까 그런데 이게 소가 누울 때 보면요 그냥 뭐 얼떻는 오른쪽으로 놓고 얼떻는 왼쪽으로 놓고 아무리 이렇게 하진 게 아니고 반드시 정리적인 방향 법만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누우면요 안에 이 내장이 심장을 눌려가지고 호흡 곤란 오다가 계속 죽습니다 빨리 일으켜줘야 돼요 생명의 초록을 다투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소가 들판에서 넘어지면 장자들이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소를 불려가지고 제 밑으로 다시금 돌려놓습니다 못본 차가지 말하는 거예요 민물이라도 그렇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욕심에 일만 자꾸 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도 먹고 살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막 뱃돌 돌리면서 돌 때 어떻게 소가 혀를 내가지고 고집단을 잘라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망 씌우지 말아라 그렇죠 의인은 의인은 뭐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장전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문 12장 10제분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라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기만 합니다 그러면 안된다 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이 확 된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선지자라서 참 제가 목사로서 얼굴이 뜨끈뜨끈 합니다만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죠 그대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려는다 이 동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는 기록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식길병의 안식이를 잘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만 안식이를 지키면 안됩니다 누구도 안식이를 지켜야 될까요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안식이 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너의 가축이나 심지어는 너희 집에 방문한 계기를 할지라도 안식이래는 수고를 덜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창조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새기에는 죽기기 무권리를 분명히 다시금 새롭게 정림하는 그런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번에 말씀드렸죠 안식년에도 그렇게 하라 둘짐승들도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좀 먹고 같이 살도록 그렇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성의 기록이 남았다 참 성의 보면 잽는 기록이 많아요 전쟁할 때에 성을 에어쌓아주고 공성태 날리고 불화살 쏘고 확 이렇게 할 때에 뭐는 베지 마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신명의 입장에 나무는 베지 마라 나무가 있어야 새도 먹고 살고 거기서 떨어지면 짐승도 먹고 살고 사람도 먹고 살고 그렇게 할 건데 나무 뱀이 안 된다 나무 뱀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거두어드리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 나아줄 수도 있지만 또 그 버려가면 또 어떻게 돼요 때는 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사랑하시고 절약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환경보호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인물들이 오염되거나 남악될 때에 붕괴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조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인물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참 잘 안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당신입니다 자기를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또 자기만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탐심이 자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실험하고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제 원장님이 강의석에서 예를 등장하겠지만 결국은 아픈 것이 다 욕심이고 탐심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뭘 좀 더 뭉켜재워보려고 죽기 살기로 하다 보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게 나중에는 정말 병원에서 손들고 이렇게 내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러한 탐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멍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쇠들과 멀져들 망하는 나라의 마지막 모습을 손님의 여러 번 북방의 서라이를 안받고다 바벨론의 몰락을 예언할 때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환경이 파악이 땅이 황무해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물 먹고 자기는 물 안 맑은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물을 밟아가지고 더럽혀서 오염시켜서 다른 생명체들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기 그래서 에스겔을 34장에 보면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위대한 섬리와 돌고심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물을 아무렇게나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거 땅을 더럽히는 거 이것이 이게 예사일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크게 공로할 일이라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사회 이 사회의 이사회 1장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더나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락 오려 하는 그늘은 화 있을 진저 만군의 영어께서 내 위해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탐심입니다 자기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살고 그래서 저 홍콩, 도쿄, 뉴욕 하늘 물어도 막 쌓아올려가지고 집을 짓고 삽니다 환경의 파괴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파괴가 큰 재앙으로 이루어올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10편 107편에 여호와께서 강물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세모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소금밭이 되게 하시며 이사여서의 24장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여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땅에 세상 백성 중에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연례를 범하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사랑과 모든 피조물들과 세운 그 위대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그 탐심과 물질주의 황금만명주의에서 세상을 그렇게 황폐화시키고 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질병과 신음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하지 않는 분리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일을 즐겨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회복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숲속이나 강가나 맑은 물이 흐름고생하면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요즘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기차 기름 맞대로 매일 안 나오는 이산화탄소화하는 이런 전기차 끌고 가서 스테이크 자르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잘 관리하는 나라일수록 쓰레기통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로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런데 못 사는 나라일수록 쓰레기통이 딱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음식불로 시작이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환톡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죠 바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로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환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주신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오늘 더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보에 밝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위에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많이 부를수록 세상의 피조물들은 더 많이 신음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치하고 연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죄가를 더 많이 쌓을 수밖에 없는 삶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와 선지하의 말씀처럼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있는 자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전할 것이오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돌고래들이 가끔씩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집단으로 바닷가에 나와서 죽잖아요 그것도 사랑을 가감한 일을 얻습니다 참 시름하는 세상입니다 그만적으로 생태학적인 위기 즉 공기와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숲과 야생동물이 숲탈당하고 천년자월이 고갈되어 가는 것은 모두다 청지기들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황금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념을 행동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청지기의 모델을 따라서 줄이고 다시 쓰고 재생하고 회복하는 영어 단위의 R2로 시작하는 이 동사들을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많이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죠 집에서 이빨을 닦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닦을 때 칫솔에 물 좀 먹인다고 수도꼭지 탁 틀어놓고 물 이렇게 잠깐 묻힌 다음에 마지막 다 허물 때까지 물 계속 틀어놓고 양치질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음식은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피로 한큼만 먹고 배 터지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들 암 할 때 한자 암이 입부 자가 세 개 있는데 삼인분씩 계속 먹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병을 얼머진다 이렇게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음식이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이 차려놓고 쬐끔 먹고 많이 버립니다 이것은 메탄가스 발생을 유발시키고 우리가 못 따라 버려서 썩어서 올라온 그 메탄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지구 환경과 기구가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목일 날 어디 가서 또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매연을 동기고 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식목일 날 진짜 나무 한 그릇도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벌들을 가꾸고 집에서도 뭐 텃밭이 없더라도 화분 하나라도 꼭 가꾸고 산소를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가끔 가급적이면 재비로 재생산할 수 있는 노력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아멘 크게 해야 된대 왜 그러느냐 우리 재생산할 수 있는 교회에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모델이 될 만한 도시가 하나 있죠 미국의 로마린다라는 도시입니다 이 로마린다에는 큰 도시입니다 수십만이 사는 도시예요 거기에 공장도 있고 여러 일반 현대 도시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린다 시대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50% 이상이 재채를 안시기를 해주셔야 되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미국에서 뜨는 도시입니다 왜 뜨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미국 사람들의 남자의 수명에 9살 여자의 수명에 11살을 더 많이 삽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가 미국 의료 보험 후생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장수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블루 종류가 아니죠 청정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장수 마을 세 개를 꼽았는데 아프리카 어디 밀림의 산 속에 저 일본 옥기나 어디 저 고려지대에 사는 무슨 마을 그런데 여기에는 대도시예요 하루에 수만대 차들이 운영하고 매일이 발생하는 대도시인데 오래 사야 되라는 거예요 그 오래 사는 이유를 추적 조사했어요 수년 동안 몇 명 쌍의 사람들을 추적해서 계속 조사를 해봤어요 대다수의 시민인 제림교회 선도들이 뭐를 하더라는 겁니까 채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을 하면 천으로서도 일을 스톱하고 쉬는 것입니다 흥미 로마르다에 우리 교관의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로마르다 의과대학이 있는데 이 로마르다 의과대학에서 여기 보면 크리티칼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료 작지입니다 이 의료 작지에 한 여부 조사를 발표를 했어요 뭐를 조사했냐면 소고기 500g하고 밀림 500g을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갈까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했는데 재미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세 개의 물교육 기구가 여기서 공식으로 자료를 받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소고기 500g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 10,000m가 소모가 된다 했어요 여러분 물 10,000m면 그 팩트병 몇 개를 실어냅니까? 팩트병 그게 1L짜리죠? 1.8? 큰 거 예? 그걸 5,000개씩 해야 돼요 그 5,000개씩은 얼마나 될까요? 트럭 짜고려집니다 그렇죠? 그 엄청나게 많은 물이에요 그 500g, 세 개의 500g 만드는데 물 10,000m 그런데 밀 500g 생산하는데 물 100m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물을 덜 오염시키고 작은 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시면 세상에서 깨끗한 물을 그만큼 많이 여러분들이 소모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탁기, 헹구원 4번, 5번 돌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물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오염시키고 소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환경적인 교향을 갖추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들을 나누어 주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자라든가 또 삶의 경험이라든가 우리 건강기별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내가 직접 공부를 훈련시키고 마치고 절제하고 소식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득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청주기들로서 자본을 불복적으로 착취한 일들이라든가 무모한 환경파괴라든가 광범위한 고통을 유발하는 생태학적인 무질서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멈추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 앞장서는 선두주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곡을 불린 소비나 무책임한 소비주의들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재생이 불가능한 자원의 고가를 멈추게 하고 지구 생태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하는 것들을 중단시키는 실천 계획들을 세우고 사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청주기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성한 정직이로서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성경의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대 아침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은 땅도 고치고 그 땅을 고치는 사역을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채득하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탐식하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과로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해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고 가고 몸과 마음이 새롭게 치료받는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수행하는 보고들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땅이 이렇게 치료되겠다고 이 사역 35장이 기록합니다 광남에는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며 맹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신앙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호세에서 2장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불진성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다시 온화를 세우셨다 방주에서 낳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더불어 모든 생물과 더불어 영원한 헌협을 다시금 다 제수림하시겠다고 했었다 땅에서 활을 꺾고 전쟁을 없이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이 거하게 하는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것에서 해댕도 없고 상안도 없을 것이리 이런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회복의 역사에 선제적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 환경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산 인류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때에 우리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가장 위대한 설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인물의 불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극제히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조상 아람과 하와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주의 뜻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착취하고 지배하고 폭력적으로 피를 흘려서 그들의 입맛과 그들의 식욕을 충정하는 그래서 땅이 신음하고 황폐해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는데 우리는 그 남용과 그 탐심에 결론으로 빚어지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 속에 다시금 시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펴게 하시고 오늘도 예정님 우리를 치료하셔서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빈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귀에 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도구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11기 새창사 의료성교 세미나 복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순간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한 가족과 교회와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번 기간 동안 마음 놓고 깊이 주님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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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